다음은 퓨런티어 조금 짧게 가야 되겠네요 시간 관계상 3만 1100원에 매수해 주셨고요 비중은 8%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매매 매수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단기 준비 목표가 요게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재작년에 상장했어요 근데 상장하면서 거의 이렇게 뻥튀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상장할 때 당시는 우리가 지금은 2인 요구밖에 안 나는데 내지는 적자인데 올해 얼만큼 하고 내년에 얼만큼 할게요 라고 하면서 공모가를 높여서 상장되는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파두가 대표적인 예였었는데 요거 당국에서도 좀 제재를 할 계획이라 그래요 근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상장했는데요 자 2023년도 실적이 2022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기업이 상장할 때 정직하게 상장했다는 얘기죠 약속을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신뢰가 있는 거죠 신뢰감이 있는 겁니다 자 올해 매출액 487억 정도에 영업이 94억 정도 그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벌써 뭐 되게 많이 흑자가 80억 대 후반 정도 그 정도 흑자가 나 있기 때문에요 자 요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자동화 장비들 요런 것들을 삼성전기나 세코닉스 같은데 요런 데 좀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요 자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좀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보시게 되면요 이쯤에서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3만 1,100원인데 고 가격보다 살짝 위에가 좀 저항선이에요 짧게 단기로 본다라면 이 정도에서는 걸릴 것 같은데 뭐 이걸 확 뚫어낸다라면요 굉장히 또 강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일단 단기적 단기중기 다 물어보셨으니까 단기적으로는 3만 1,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일단은 보시고요 중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여기 이 가격을 좀 뚫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이쪽에서 위꼬리 달고 막 굉장히 오래 이렇게 거래된 주봉입니다 거래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매물대가 많이 쌓였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3만 5천원 근처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단기중기 가격 그거 참고하셔서 잘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